인피니트 네 걱정 마세요 저희 인피니트도 만날 수 있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인피니트입니다 네 T 멤버십 눈 이번에 새로 생긴 멤버십이죠? 그렇죠 아 맞습니다 T 멤버십 눈에서 T풀과 퍼플 고객님들을 위한 콘서트를 연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T 멤버십 눈 우한 포텔 콘서트 인피니트 도대체 언제 하냐고요? 6월 21일 오후 8시 도대체 어디서 하냐고요? SK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 근데 이제 누가 나오냐고요? 10센티 다이저백 듀오 프라이머리 자이언티 거기에다가 C 스타 디퍽스에 MC 론의 컬처님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희 인피니트도 나가잖아요 정말 대박인데요 T 멤버십 눈 무한 포텔 콘서트 T 멤버십 눈 홈페이지에 오셔서 지금 당장 콘서트 관람을 신청하세요 안녕 그때 봐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